본인은? 저는 진돗개 할게요 진돗개 하고 이번 미션은 우리 엘 군이 비유해준 동물을 100초 동안 릴레이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동물을 바꾸게 되나요? 안됩니다 자 우연히 부터 갑니다 이번에는 자 준비 시작 강아지 강아지 개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? 쪽재비 자 성공 뭔데 쪽재비 아니야 할게요 누가 쪽재비야? 아 성공 나무늘보 어떻게 해 나무늘보 어떻게 느려? 나무늘보? 기어다니나? 응 나무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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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늘보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나무늘보 행성만 해요 나무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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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진 않죠 자 우연히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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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늘보 어떻게 해? 개구리 개구리 거북이 거북이 나무 그냥 나무 나무 나무늘보 나무늘보 이게 나무를 타나?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 성공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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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모 기린 기린 모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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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 엉덩이는 왜 쎄 아 혀를 왜 아니 기린이 뭐 먹을 때마다 낙타에서 좀만 더 가면 돼 목을 길게 빼버리잖아 아니 에이핑크에 하영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린 이렇게 했잖아요 아 쉽네요 또 실패 동무 뭐? 앵무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? 앵무새 어 앵무새 정답 자체에 앵무새요 아 좋아요 자 족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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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제비구나 족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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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제비